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바디프렌드는 방탄소년단을 광고 모델로 선정하고 방송 온라인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가 된 영상 속에서 방탄소년단은 BTS인 바디프렌드라는 컨셉으로 멤버들이 실생활에서 바디프렌드 안마 의자를 사용하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각 멤버의 평소 모습을 광고 속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방탄소년단 팬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공감 요소 등을 더해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바디프렌드 한번 써보고 싶네요. 또한 바디프렌드는 이번 광고 모델 발탁과 함께 안마 의자 렌탈 혹은 구매 시 방탄소년단 전체 멤버 사인이 들어간 브로마이드와 함께 포토카드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인기 모델인 팬텀 다이아몬드 블랙과 렉스엘 2020은 39만원 할인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바디프렌드 관계자는 방탄소년단이 대중들에게 스스로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회사 브랜드의 철학과 일치를 한다며 남다른 도전 정신과 실행력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부합해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 방탄소년단 광고 비하인드 무비는 바디프렌드 전국 124곳 직영 전시장에 공개를 하며 비하인드 무비에는 이번 광고 촬영 시 멤버들의 장난기 가득한 모습 등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하니까요 안보신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영 전시장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방탄TV를 통해 진행이 되고 있는 방방콘의 동시 접속자 수는 약 126만명을 넘었으며 이날 방송이 시작된 낮 12시 약 200만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00만명을 상회하는 접속자가 유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첫날인 전날 공연 시작 낮 12시 직후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무려 220만명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과거부터 최근까지 영상을 총집합해 데뷔 초기 풋풋한 방탄소년단이 월드스타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항상 힘내세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